유달산 전남 목포시 남서부에 있는 산 높이 228m 유달동, 대반동, 온금동, 북교동에 걸쳐있고 유달산 동쪽 기슭을 중심으로 목포시가 자리잡고 있다. 산은 비록 해발고도가 낮이나 산정은 매우 날카롭고 층층기암과 절벽이 많아 경치가 수려하다. 산정에서는 목포시와 다도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. 동쪽 산꼬리에는 기상관측소, 시청, 법원 등 관공서가 있고 산중턱에는 유달사, 수도사, 관음사 등 사찰이 많다. 서쪽 살록은 바다에 임하며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